안녕하세요. 지오지아 모델 김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지오지아 가을 광고 촬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울 자켓인데요. 네이비 컬러는 스타일링하기에도 좋고, 또 자켓 하나만으로도 멋진 가을 스타일을 완성해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오지아 모델 김수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수현 and 지오지아